하나 기업을 올렸는데 이게 아프리카판 쿠팡인가요? 쿠팡. 아프리카판? 아프리카를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상장은 독일에 돼 있는데 아프리카 거의 전역에 쿠팡처럼 점유율을 갖고 있고 배송도 해주고 인터넷 쇼핑몰인 거죠. 일종의.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에요? 뉴욕 증시에도 상장돼 있고. 그런데 성장성은 어마어마한 거죠. 다만 거기는 물류 배송의 인프라가 적잖아요. 아프리카의 쿠팡이다? 이 회사는 잘하면 대박 터질 회사인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남담하다 정말. 다음 고객의 배송지까지 가려면 2시간 달려야 되는. 얘네가 인프라를 깔면서 지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김큐은의 회사에서 무슨 투자 커뮤니티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학생 창업 동아리에 있는 분이 올린 글 중에 재미있었다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한 달 전에 커피타임에서 종목 찍어주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안 돼. 안 돼. 이건 다 얘기하면 안 돼. 나는. 해줘. 아니, 왜냐하면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것 중에 컷할 거 있어요? 1분 40초 올라갔어요. 빨리 요구려. 아까 그거. 판집 좀 못 잡았어. 이건 나갈 거야. 나가겠네. 나가겠네. 판집 좀 잡으려고 하라니까. 실직하시는 거예요? 자산운용사는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매매를 했을 경우에, 임직원들이 직접 매매를 했을 경우에 운용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회사 내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매매한 거에 대한 내역을 전부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매달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건 증권사 직원도 그렇던데요? 네, 증권사 직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증권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매에 직접 관여돼 있는 매니저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까지 전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증권한테 얘기하는 건 괜찮죠? 그럼. 그건 다 있지. 유사투자자문업을. 증권한테 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알아? 물론 안 되는데. 정보의 취득 과정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용자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외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의 문제고. 그다음에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의 고객들의 자산의 가치를 높여줘야 될 의무를 가질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애플을 샀어요. 그런데 애플이 좋은 것 같으니까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애플 좋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 그 회사가 좋다는 얘기는 하는데 내가 이걸 매매했다. 또는 이걸 언제 매매할 거다. 언제 팔 거다. 그건 안 됩니다. 아,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네, 네. 그거는 펀드 가입 고객이 운용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주요 종목은 나와 있죠. 그런데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10종목 정도. 지나가서 나오죠. 이걸 매수했었다. 그렇죠.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운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해. 뭐 샀다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어차피 공개하는데 펀드 고객한테는. 굳이 왜 못하게 하지? 3개월 뒤에 하니까요. 아, 실시간은 하지 말아라. 운용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 큰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굵직한 종목들에 대해서 전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되게 어려운 회사 다니시네요. 그런데 제가 매니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증권, 자산운용사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거의 다 주식 받으시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다 그분들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식 투자 못하게 하고 암호화폐 못하게 하고 하는 게 열심히 일이나 해.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버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직원들을 보호하는 거야.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뭘로 투자하세요? 다 부동산이요. 이렇게 수줍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그런데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번거롭는데요. 대신에 번거롭고 제약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매매를 하지 말고 할 거면 장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설에 많이 오를 만한 종목들 만지지 말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제 계좌를 다 비웠습니다. 이 회사. 거봐요. 의심받기 싫어서. 다 그렇게 된다니까. 김채영 기자 얼마나 됐죠? 그리고 펀드 회사 들어간 지. 에셋플러스죠. 저는 에셋플러스 들어간 지는 작년 10월에 합류했으니까. 6개월 좀 넘었는데 한 10년 다닌 것처럼 자산운용사 하는 건 말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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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오늘의 한계에서 저분입니까? 이 공격. 제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거의 8년 동안 펀드 업계를 출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이 회사를 알고 있었고. 거긴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제가 면접 보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 회사에 다니고 싶다라고 회사에 공식 요청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면접 보고 시험치고 들어갔습니다. 자산운용사에 들어가려면 무슨 질문을 보통 합니까? 어느 포지션이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센터포드예요? 미드필드예요? 그럼 김필입니다. 수비세 뭐예요? 포지션이 뭐예요? 골키퍼야 뭐야? 저는 근데 자산운용사 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 관련이나 이런 거에서 일을 하는 걸로 많이들 아시는데. 지금 저희 회사는 회사 안에 일종의 핀테크 하는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뭐 이런 거 개발하고 그거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조만간 분사를 해서 회사에서 아예 분리독립할 생각이고요. 사장님 되는 거예요? 아 사장은 아니고요? 어? 사장 2인자 정도? 어? 2인자가 좋지. 2인자가 좋아요 사실은. 1인자는 책임져야 되니까. 아 1인자는 피곤해. 어? 2인자.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회사님들 들으면 안 되겠다. 아니요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차 말씀드리지만 편집할 건 욕을 하시라는 거예요. 김필님이 본인 2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아 이제 땀난다 진짜. 그런데 방송하면서 땀 흘린 적이 별로 없는데. 아 진짜 이거 땀난다. 거기 1인자가 강반천 회장님이잖아요. 그 다음인 거죠? 아니요 아니요. 자산운용사 말고 분리독립하는 조그만 핀테크 회사의 대표는 아니다라는 뜻에서 제가 2인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대표를 열심히 돕고 있다. 비선실세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인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그럼 우리가. 탱고픽이라는 앱을 저희가 실제로. 탱고픽. 탱고픽이라는 앱을 실제로 지금. 탱고 그거 탱고 얘기하는 거야? 딱히 탱고픽이라는 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탱고가 이제 열정이나 뭐 이렇게 춤추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픽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그럼. 어플이 이제 지금 출시가 돼서 몇몇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좀 고도화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중인데 꿈이 굉장히 원대합니다. 비전이나 목표 들으시면 어우 그러실 텐데. 아주 옛날에 봉건사회에서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결정적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다 잘리니까 어차피. 사실 이거 좀 돈 바꿔 드려야 돼요.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스폰서실 받고 해보려고 연습하는 거지. 그 7월에서 8월쯤에 조금 광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 하세요. 여기도 해야지. 저희.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그건데. 오늘 지금 이만큼 이거 편해드렸으면. 어디다가. 여기 커피타임에다가. 커피타임에다 하시면 돼요. 저희는 후불입니다. 먼저 해드리고 나중에 수고. 그래요? 동의 없이 먼저 해드리고 나중에 수고. 그래서. 그런 언론사도 그런 광고도 있어요. 네. 신문광고 있잖아요. 신문광고가 매일매일 그게 다 차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야. 어느 날은 광고 떨어졌다 이런 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어요? 그런 날이. 이쪽은 광고가 매번 줄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물론 언론사는 신문산업이 한참 좋을 때야 줄 서 있겠으나. 매일매일 영업인 거예요. 하다 보면 신문은 매일매일 발행해야 되는데. 기사는 제한적이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광고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영업이 안 됐다거나 뭔가 꼬이거나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광고가 없으니까 밑에까지 다 기사로 채웁시다 하기에는 또 준비가 기사가 안 됐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광고를 넣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요? 삼성전자 광고 딱 넣어놓고. 그냥 넣기도 하고. 오래된 광고 주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넣어주고 나중에 수고 말아가지고. 청구하기도 하고. 어? 내가 한 번 더 했네?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 좀 해주시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못 받으면 그냥 한 번 해준 걸로 서비스한 걸로 치고. 뭐예요? 이렇게 조목고구식으로 간다고요? 그게? 아니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전혀 몰랐네. 그게 저희가 한 번 했는데 할인은 될 테니까 조금만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가 그 경우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탱고픽에 대한 시선을 선집해요? 날아올 수가 있다. 날아간다고요. 아 날아간다. 날아간다. 그럼 저는 무시하거나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주소 주세요. 내용 증명 보내세요. 어차피 나중에 청구서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탱고픽 얘기 좀 더 하면. 저희 MBC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편집된 내용은 입금이 완료되면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따가 내일 거기 가야 돼요. 어디요? 육군사관학교에 강의하러 간다? 저 따라갈까요? 한번 오세요. 한 시간 정도 강의해달라고 하는데. 몇 시에 가세요? 내일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다 QR코드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미 누가 오는지 무슨 차로 오는지. 다 해야 되나. 거기 교무장교께서 확인해서 이미 유병소에다 얘기해놨대. 그리고 빨리 강의 자료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 내일 제가 USB를 그냥 담아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외부에서 USB가 들어오면 안 된대요. 노트북도 안 돼요. 들어오는 게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있는 게 나가는 게 안 될 거예요. 있는 거 나가는 건 당연히 사고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사고. 네 몸에 USB가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이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걱정이다 정말. 왜요? 제가 옛날에 강의 갔다가 실패한 케이스들이 몇 번 있는데. 재밌는 얘기 별로 안 해요. 고등학교 강의 갔다가 테러 당했죠. 테러? 경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런데 무슨 강의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라디오 DJ는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게 유일한 질문이었어요. 뭐 이런 스님들한테 경제 강의하러 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속세 별로 주지스님만 눈이 반짝반짝.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요즘 워낙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는 가서 무슨 얘기해줘야 됩니까? 육군사관학교도. 그래도 이 중에서는 장교 출신이니까. 장교들의 그렇다고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우리나라 경제에 나아갈 게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니까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총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좋은 얘기는 그동안 무수히 많이 했더라고. 나까지 가서 무슨 그런 공자님 말씀해드리면. 군인들이요. 군인들은 뭐가 고민이에요? 똑같아요. 고민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일반 직업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정보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다 하고 인터넷 다 하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해도 밖에 관심을 못 가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주식 투자 안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식 투자 그런 건 나빠. 아직까지도 그런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야 돼요. 투자 같은 거 신경 쓰고 그러면. 이리나 똑바로 해놓아. 이죠. 이런 느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직접 얘기한 겁니다. 2프로한테 이리나 똑바로 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강연은 아니고 아이템이나 빨리 정의해야지. 내 아이템 내나? 뭐 이런 거지. 방송을 못하는 게 뭐 강연이나 다. 그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몰아가요? 그건 못 알아들으셨어요? 저도 선뜻 수락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유권사관학교에는 총도 있고 탱크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무래도 환경이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기도 잘 당하고. 사회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요. 소위 해봐야 얼마 벌 것 같으세요? 소위 월급 요즘 얼마입니까? 요즘은 글쎄요. 한 이것저것 다 합치고. 수당 다 합쳐가지고 따지면 한 150, 60? 그럼 1년이면 한 1800 정도? 네. 최저임금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정규, 장교인데? 네. 최저임금 안 나옵니다.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고요. 어차피 그렇게 됐어요? 원래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뭐 밥 주고 집 주고 옷 주고 다 줍니까? 그런 걸로. 그렇게 한다고? 집을 주진 않아요? 그래도 그거 달릴 거예요. 어떤 거요? 연금 받지 않냐. 연금은 분명히 달릴 거예요. 근데 뭐 연금은 또 별도의 얘기고 오늘은 주제가적인 그거. 알려줘요. 가서 무슨 얘기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거 좀 피해가게끔? 그러니까 사실 너네 노후를 풍족하게 뭐 이게 아니라 보면 소위나 중위 이 정도 됐을 때 이들은 사실은 비정규직이에요. 직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육사는 하기는 하죠. 본인이 원하면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라고 하던데 그 뼈 묻는 나이가 일단 1번의 고비가 소령에서 중령 진급. 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잠깐 한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 소장님도. 네. 6년. 장교였습니다. 학사 장교였던 거요? 네. 6년하고 나왔는데 육사는 장기가 보장이 돼요. 장기 복무 할래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투입해서 키웠잖아요. 인재를. 장기 복무라는 건 몇 년 하는 걸 장기 복무라고 합니까? 아 일단 장기와 그렇지 않은 게 나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3년이나 6년이나 7년 정도 언제래서 나갑니다. 육사는 의무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 복무 기간이 한 10년 정도에 나갈 기회를 주기는 하는데. 10년쯤 있다가는 다른 직업 찾아갈 수도 있고. 네. 나갈 기회를 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냥 장기가 확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장기 복무라고 해서 평생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급별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승진 안 되고 진급 안 되고 나이가 차면. 그렇죠. 과장으로 50세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떨어집니까? 그게 소령이 45세.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소령되고 중령되고 대령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대령되고 중령되는 건지. 예전에는 육사면은 그래서 소령에서 중령은 그냥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원이.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신별로 안분해가지고 진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급이 안 되면 공무원인데도 본의 아니게 옷을 벗어야 되네요. 벗어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45세에 나와야 되는데 군인은 정년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52살, 53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년이 짧다 보니까 결혼이 빨라요. 대위 정도 되면. 52살이면 모든 군인이 집으로 가야 된다고요? 네. 장군 달지 않으면. 장군을 달면 그 이후는 계속 가고. 그때는 임원 같은 느낌이에요. 회사 임원. 1년 계약직. 다음 자리가 없으면 나오게 되고 아니면 계속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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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론가 가고. 공무원 요즘 정년이 몇 살이죠? 60세죠. 그럼 군인들은 되게 불리한 거네요. 짧아요. 그래서 정년이 짧다 보니까 50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애를 키우려면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대 후반 정도 되면 대부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45세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애들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막 돈 엄청나게 들어갈 시기인데 아빠는 실직을 해야 됩니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평생을 군에다가 바쳤는데 나는 45살까지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군과 관련된 것밖에 없는데 누가 어디에 취직을 하겠어요.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울 때.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리스크는 직업적인 리스크. 최악을 가정을 해라. 그때 나오더라도 연금은 나오니까 나왔을 때 네가 무언가 다른 자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라. 사실 그래서 재취업 관련된 게 보면 군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만약에 가서 강연을 하시면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시면 지금 당장은 육사에 있으니까 지금은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여러분은 어디 기업 사장님 하는 선배가 직원들이 한 1, 2명명 되는데 미워와서 강의 좀 하라고 했다가 저는 그 직원들을 위한답시고 회사에 뼈 묻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회사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자기관리를 하시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자. 회사는 자기를 그런 얘기 했다가 그런 얘기를 내가 또 되게 설득력 있게 했거든. 이게 근데. 질문하고 막 직원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육사 가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똑같이? 해주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미 군에 뼈를 묻으신 분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만약에 나는 그래 나의 리스크는 45살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나갈 수도 있어 라고 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과 아예 뼈를 묻고 지금 나는 내 인생이 올인되어 있는 군에 올인되어 있는 사람과 이렇게 올인되어 있는 분들이 이들을 보기에는 뭐냐 하면 나는 진짜 모든 걸 바쳐서 일하는 여기에서 너는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느낌으로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서.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어차피 미래는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뼈를 묻을지 안 묻을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그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들이 필요한 거는 45살에 나왔을 때 직업도 중요하지만 집 한 칸 얻을 돈이에요. 그러니까 45살까지 돈을 못 모읍니다. 월급이 해봐야 아까 소위 170, 80? 아 그때 190 정도는 됩니다. 참 수당 다 빡빡 긁어모아서 육사면은 190 정도는 돼요. 190 정도는 그때 당시에 됐으니까 지금 한 200 살짝 넘어가요. 옛날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아니 옛날이 아니라 한 3, 4년 전이에요. 3, 4년 전. 그래요? 꽉꽉 모았을 때 190 정도는 되니까 200 조금 넘을 텐데 대위 달아도 뭐 400, 500 되는 게 아니에요. 소령 돼도 소령 돼야 이제 그나마 월급이 조금 먹고 살만 해지는데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목돈을 모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왔다?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 급여표가 같은 시기에 직업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꼭 몇 급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거하고도 전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군인들은? 공무원에 대입할 수는 있죠. 몇 급이냐. 비슷한 연령대의 공무원도 비슷합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9급 공무원 처음 시험 볼 때 9급 될 수도 있고 7급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군인을 몇 급으로 봐주느냐가 또 다르구나. 공무원 보수표라고는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군인의 계급별로 보수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고민이다. 이약물고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은 많지 않아도 일단은 집주죠. 처음에 들어가면. 기숙사라고 할 수 있는 숙소를 주는데 그 숙소의 비용이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내면 돼요. 그러면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다 공짜입니다. 밥도 주죠. 아침, 점심, 저녁. 별도로 돈 안 내도. 그런 정도. 그거 외에는 그냥 진짜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떤 도시에 정착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여기저기 부임을 하고 다니겠으나 같이 이사 다니기 쉽지 않을 수 있겠죠. 맞아요. 소령에서 중령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중령 즈음 되면 대대장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은 대학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아빠가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충북 제천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애들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보통 엄마랑 자녀는 한 곳에 정주를 하고 아빠는 기러기.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 대대장님 아니면 연대장님 많아요. 그럴 때 엄마랑 자녀들은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 돈이 없는 경우도 많고. 먼 미래를 보자면 노후는 연금으로 충분한데 이들한테 와가지고 자꾸 보험 설계사들이 연금 가입하라고. 대개는 연금에 대부분 붙다 보니 군인연금은 떼어가는 것 말고도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떼어가는 것만? 네. 떼어가는 것만. 군인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다 마찬가지죠. 그렇구나. 노후는 빵빵하니까 노후는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합시다 하는 걸로 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진짜 답답해요. 현우 소장님 데리고 와요. 질문 나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룰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 들어오면 그 부분은 이 장관이 담당입니다. 담당. 그 질문은 이 장관이 담당입니다. 질문. 이진우 사단을 딱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대답을 못하면 그 장관은 그냥 경질이네요. 짤리죠. 당연하죠.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하라고 뽑아야죠. 늘 긴장하고 있어요. 저 내일 백신 맞거든요. 아플 것 같아요. 저 내일 백신 맞아요. 아 네. 얀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오는 사람들. 고란, 김치형, 김현우 다 데리고 가서. 얀센을 맞는다고요? 젊으시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아직은. 얀센 맞습니다. 맞으셨죠? 오늘 맞으셨잖아요. 어제 맞으셨고. 저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았습니다. 아재시군요. 아 그 얘기하면. 아 진짜. 아 나도 아재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게 뭐 컨디션. 컨디션 하는 원래 평소에는 나빠서. 구별이 안 돼. 이 나이가 되면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기본 디폴트 값이 안 좋아요. 그냥 우울하고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싶고. 앞으로도 별 희망이 없을 것 같고. 하루하루 몸은 건강해지다기보다는. 어제까지 됐던 자세가 오늘은 안 되는 게 일상 다반사고. 커가는 애들은 나를 보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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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부작용 안. 부작용이네.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그 50 전후의 남성들은 삶의 질이 안 좋습니다. 이걸 뭐.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나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위안을 얻으십니까? 대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54, 55세 이때가 행복도에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올라간대요. 그게 남녀와의 차이가 있나요? 보통 그때 갱령지라고 하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하고. 근데 이 나이쯤 되면 이제 뭔가 새롭게 뭔가 다가오는 설렘보다는. 그 자녀를 하나 더 얻으시면 새로운 설렘이 있습니다. 난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 첫째 둘째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떡하다가 새아이가 고맙게도 탄생했습니까? 어떡하다라고 물으시면 그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근데 아니 백신 얘기 나왔으니까. 백신이 이제 앞으로 이번 한 번 맞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독감 백신처럼 저희가 코로나19 백신 맞아야 되고. 내후년에도 맞아야 되고. 이게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변이를 이제 다 이렇게 파악해서 매년 맞아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맞아야 될 거기 때문에 맞을 수 있으면. 저도 지금 계속 잔여 백신 검색해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겪어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매년. 매년. 그러니까 그 맞고 나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양세는 한 6개에서 7개월 정도 비교적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끝나면 그때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으면 또 맞아야 될 거고. 근데 종식이 됐다고 해도 진짜 말씀하신 변이가 계속 나오면. 계속적으로 맞으면서 매년 무슨 독감 주사 맞듯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안 끝날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온 바이러스는 안 사라지나 봐요. 지구에서 자리 잡은 바이러스는. 종식이 되는 바이러스들도 있긴 하죠. 우리 질병 중에. 그래도 우리 내중에는 바이오에서 한 일리는 다였잖아. 저희가 질병 중에 종식된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천연도? 네. 천연도 같은 건 이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이가 계속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들은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에 속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치료제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백신은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단 면역을 계속 형성시켜 놓고 이게 몇 년간 수없이 계속 유지되고 전 세계가 이걸 해냈을 때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어? 여기도 항체가 있네? 여기도 항체가 있네?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죽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 종식이란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독감은 그냥 의무적으로 맞는다 생각하고 매년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상반기, 하반기 코로나19도 매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럼 마스크 1년 내내 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아니요.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그러면 백신도 있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는 상황으로 갈 거고요. 지금은 아직 집단 면역도 아니고 저희도 집단 면역이 코로나 종식입니까? 결국 동의어입니까? 오늘 조금 전까지는 코로나 종식이 안 될 거라서 계속 매년 맞아야 된다. 집단 면역이 우리나라만 형성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그 상태가 몇 년간 유지됐을 때 그리고 그때 코로나 종식이다? 그래야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변이가 아닐 그 변이마다의 백신이 계속 적절한 대응 속도로 나왔을 때 근데 그게 사실상 힘들죠. 코로나하고 함께? 결국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함께 사는 거거든요. 온갖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는데 몸이 견뎌낼 수 있는 정도 상태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코로나19는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같이 살기 어려워. 같이 살기 어려워. 코끼리 뭐 이런 거는 인간이 멸종 잘 시키면서 바이러스는 없니? 갑자기 또 환경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이 형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유엔 사무총장 할 거라서 그러니까. 아 엊그저께 밥 먹는데 뭐 많이 시켰더니 아휴 이거 남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지금 밥을 굶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저는 일상에서 해. 늘 걱정해 나랑 걱정. 나랑 비슷하네. 전 세계 걱정. 조금 가진 납니다. 진짜 정말. 현우 소장님은 우리 꼭 국회로 보냅시다. 네. 국회로 보내서. 우리 법안대 하나씩 처리합니다. 우리 궁금한 거 대신 취재해 주세요. 정말. 싱가포르 여행 가실 거예요? 박 작가님? 못 가죠. 일단은 접종을 해야 되니까. 하고 나면. 접종은 9월 달에나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왜 단체 여행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줘. 저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개인으로 가면 뭐가 문제인데 단체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게 걱정되면 여행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개인으로 다니는 거랑 단체로 다니는 거랑 감염이 더 잘 되고 덜 되고 하는 차이가 생깁니까? 우리가 퍼뜨리든 우리가 감염이 되든. 그런데 그런 건 있겠죠. 그냥 단체로 해가지고 통제된 곳에 그나마 안전한 곳으로 다닐 텐데 혼자 풀어놓으면 어디든 다니는데 그 어디든이라는 곳이 전화해 보려고? 방역으로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 개인이 확인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여행사 직원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여행사 직원이 미리 계획하고 여기 여기 여기만 갈 거예요 라고 해서 일부 그래도 제한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런 게 어딨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감염이 잘 될 만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구별이 됩니까?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데? 아니 뭐 저기 숙소를 잡는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잘 되는 숙소가 따로 있어요?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는 소독 잘한 데 안 한 데는 있겠죠. 관리자 측면 부처에서 뭔가를 했을 때 좀 이상해 이거는 지적하시는 게 저도 충분히 동감이 되긴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건 거의 매일 동감되지 않습니까? 가끔 안 될 때도 있어요. 가끔 안 될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안 되더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00개 중에 1개 정도. 말씀해 주세요. 관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은 거겠죠. 개인별로 보내면 나가서 다시 감염돼서 오거나 우리가 퍼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언뜻 떠오르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행사의 통제하에 단체 관광을 허락합니다. 단체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고 설명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통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은 게 강하겠죠. 그냥 개인으로 풀어놓으면 얘가 어디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고 했을 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서 20명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어디 가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고 그게 치안이나 아니면 정말 포비든 에어리아가 있어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라면 단체로 갈 경우에 가이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른을 어떻게 막냐는 쉽긴 하지만 말은 되는데 바이러스를 어떻게 여행사 직원이 통제하거나 하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부처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저라도 동의 안 해야지 공색하지만 대답을 해야 되고 너네는 왜 이런 걸 시행했어야 했을 때 그나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걸로 판단하고 나중에 뭐 나왔을 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답변해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의 일정을 아예 통제하지는 또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현지에 내 가족이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가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형을 만나러 그러면 단체 여행으로 가면 당연히 단체 여행 코스가 있을 텐데 저녁에 주어지는 자유시간이나 개인적으로 자유시간에 만나가지고 개인적인 일정 소화해도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KBS ET에서 아니 그건 여행업계에서 한 얘기인 거고 이거는 국토부에서는 그건 절대 못하겠다 절대 막겠다라는 거 해요. 개인 일정 절대 안 막? 물론지 못 막지. 멘트맨으로 해야지 여행사 직원 한 명이 20명 돌아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근데 아까 그 얘기는 여행업계에서 별로 사람들 많이 안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꽤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싱가포르 여행 상품 천만 원에 안 내놓고 300만 원이요? 그 정도에 내놓는 게 내가 이제 여행사 사장이면 김대리 바보야 당신?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다만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하나 이거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추첨해요 이걸? 아니면 청약 가점이 있어요. 다자녀? 다자녀 우선? 어떻게 할 거야? 선착순이겠죠? 생각 선착순이거나 추첨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비싼 가격을 주고 내는 사람을 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긴 하는 거지만 인기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매우 인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서 비행기만 떠서 그냥 내려오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싱가포르라서? 아 싱가포르라서 싱가포르라서 확대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안 가고 싶어요? 싱가포르를? 그냥 비행기를 띄워서 이렇게 빙빙 도는 것도 가겠다고 하는 세상에 지금 확이상 그거 생각하면 그걸 일주일에 400명인데 일주일에 400명이면 금방 채워질 거야 일단 7월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아니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10%가 백신을 가졌어요 왜 7월 7월에는 다 방송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국민의 직업이 방송작가가 아닙니다 대상자는 많이 될 거예요 백신 인센티브 보면 나는 여행사에 로비 부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래서요? 400명 안에 끼워달라고 내가 보기에 여행 청약 통장 생깁니다 한 달에 5만원 이상 24개월 이상 부어야 청약 자격이 생기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어제 당장 그 얘기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은 뜨겁게 반응했죠 여행주 여행주, 항공주 일주일에 400명을 나눠먹는데 그 돈 얼마나 남는 거 그래도 그냥 일단 물고가 트였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냥 나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삐딱하게 막 던지는 거야 여행주 오르는 것도 이상하고 다들 못 가라 단차 관광객만 보냈는데요 이상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다시 논란 속으로 다시 풍덩 떨어뜨렸나요 못 가지 어차피 근데 지금 휴가 길게 못 가잖아요 저 휴가요? 제가 길게 못 가요 지금 시스템에서 길게 가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제가 라디오 DJ는 휴가 잘 사실은 못 갑니다 네 왜냐면 왜냐면 처음에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시작할 때 몇 년 계약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진우와 MBC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하는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전혀 없죠 그렇죠 서로 마찬가지예요 얘가 저 녀석의 가벼운 입이 생방송에서 무슨 말을 내서 사고를 짓지 모르고 사고를 짓지 모르기도 하고 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그러니 그냥 그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심전심 MOU를 맺고 가는 거가 관행인데 그러다 보니 여름때가 오면 올해는 그냥 휴가 치우고 내년에 가지 뭐 어차피 내년까지 방송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하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또 길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처럼 우여곡절을 거쳐가면서 10년이 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래서 대체 DJ를 두기도 하고 아니면 한 3, 4일 정도면 녹음을 해놓고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매년 안 가신 것처럼 얘기하시네 라디오 진행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청취자들이 좀 저는 짧게 갔다 오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한 2, 3일 정도 갔다 오면 그 부분을 녹음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일주일씩 가면 이걸 다 녹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또 실의적인 아이템이니까 분명히 대체 DJ가 온다고요 대체 DJ가 대개는 처음에는 잘 못하지 그렇죠 적응을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저도 나가서 재방송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가서라도 들으세요?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내 휴가다라고 하면 월요일날 대체 DJ가 와서 하면 정말 휴가 가기 잘했다 안심이 확 되죠 안심이 되면서 나의 가치를 더욱더 돋보일 써놓기 그런 계기를 만드는 수요일쯤 되면 불안해집니까 여기서 이것도 안 되지 시간 조절 잘 안 되지 편하게 듣는다 즐겁게 근데 이 친구가 화요일 후반 전부터 시작하면 슬슬 적응하고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또 이분은 또 마음을 비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멘트를 막 던진다고 근데 그게 재밌어 와 수요일쯤 돼서 들으면 아 나 빨리 가야 되겠다 대개는 이제 어깨 관행이니까 예의 바르게 딱 그 정도에서 멈춰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재능을 발휘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그래서 올해 어디로 가실 거냐고요 올해 올해요? 올해 하긴 어딜 가요 아무데도 못 가지 국내로는 가시지 않아요? 국내여행이요? 네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또 학원도 좀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럴 때라서 쉬고 올게요 아이들은 백신 언제 맞아요? 그거 아직 계획은 잘 모르겠는데 수능 시험을 응시하면 백신을 넣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신 못 구하는 어른들이 요즘 수능 보겠다 그냥 수능 응시를 할까? 내가? 내 나이 48인데 백신은 없고 그럼 그냥 수능 응시를 하자 그럼 줄 거 아니냐 내 나이 48이면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까? 모든 거 아니야 어쨌든 내 나이 55인데 수능 응시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고3부터 맞추겠다는 얘기 있었고 2학기부터 이제 전원 등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백신 얘기도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은 계획이 명확히 잡혀있는 것 같지는 않죠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 단위로 갈 텐데 엄마 아빠는 백신 다 맞아가지고 백신 인센티브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쳐도 아이들은 없으니까 안 맞은 맞은 이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랑 여행 가기 싫습니다 아 선수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아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는 휴가를 아직은 미정이신 걸로 저는 갈 건데요 8월 마지막 주 일주일간 싱가포르 일주일이요? 일주일은 가야지 휴가를 아 토요일에 껴서 올라와서 뭐 금 그 정도 가야 돼요 그 정도 가야 쉬죠 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 가면 뭘 저희가 취재를 또 부탁해야지 제가 옛날에 되게 기자 때인데 휴가를 해외로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수영장에서 호주에서 온 중년의 남자 아저씨를 만났어요 서로 그냥 떠듬떠듬 저는 영어로 본인은 호주에서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래요 자기들 휴가에 왔는데 그러면서 어 나 기자다 그랬더니 어 그래 그러면서 너네 나라는 휴가를 뭐 보통 얼마나 주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2주일 정도 있는데 다 쓰지는 못하고 뭐 가끔씩 일주일 오기도 하고 뭐 이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휴가를 1년에 2달을 준다는 거예요 선진국이네 근데 이게 우리의 업계에 관행도 이렇지는 않은데 나는 내가 이제 치프 에디터니까 내가 다 해서 한 한 달쯤 줬는데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러니까 2달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한 달을 주니까 이놈들이 그냥 놀다 오더라는 거예요 놀라고 주는 게 휴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렇게 질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영어가 짧아서 나는 그냥 리얼리? 아하 예? 오 예? 그랬겠지 내가 그랬는데 본인이 설명하기로는 그랬는데 2달을 주니까 이들이 계획을 하기 시작하더라 한 2주일씩 휴가 가면 뭘 계획을 해? 그냥 놀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체가 두 달이니까 한 달 반을 휴가를 하려니까 노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 나 한 달 반 동안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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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공부하고 오겠다라든가 뭔가 활동의 계획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휴식이 아니라 한 달만 제한하니까 한 달을 날려버리고 오는데 이제 그분 입장에 대한 휴식으로 두 달을 주니까 두 달 전체가 생산적인 기간이 되더라 활동이 되구나 그럼 세 달 주지 그럼 더 잘할 텐데 그러게 넉 달 주는 건 어때요? 우리가 보여줍시다 1년을 주면 날이 나겠는데 두 달 더 얼마든지 놀 수 있다는 걸 아무 생각 없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되게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국에 가서 그래서 박 작가를 일주일 정도 보내면 박 작가는 그 안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거다 길게 그렇게 해볼까 저 휴가 가는 거 진짜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데일리니까 그리고 송경재는 작가가 한 명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초창기 한 3년간은 휴가라는 걸 아예 못 갔어요 하루도 단 하루도 모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불쌍히 여긴 진우 형이 하 그러지 말고 녹음을 다 뜹시다 그래야 작가도 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휴가 간 거예요 제가 진우 형을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몇 안 돼 유일한 이유 아니야? 유일한 이유? 유일 놀게 해줘 유일 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녹음 들기도 힘들 것 같아서 거의 이제 시의성 있는 건 아니면 시황을 다루기도 하고 그런데 녹음을 녹음을 하고 가는 걸 선호하는 이유가 저도 대체 진행자가 오면 내가 불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도 하나 있고 대체 진행자를 두고 가면 진행자는 대체지 작가님은 그대로 스테이 해야 돼요 PD님도 그대로 스테이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돌아가려면 대체 PD도 있어야 되고 대체 작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이놈의 근로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해줘 그냥 진행자식으로 갔다 왔으면 여름 지나는 광고가 된 거야 갑자기 울컥했어 그리고 PD는 일하는 게 어떤 점은 공통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서로 대체가 가능하기도 한데 작가는요 사실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여분이 있지 않으면 일체 불가능 인력 불가능은 아니지만 진행자는 그냥 그래서 진행해야 하면 하는 거고 PD도 어차피 프로그램을 옮겨 다니니까 이 프로그램 하다가 이 프로그램 PD가 쉴 때 이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작가는 섭외하는 분들의 리스트 다 다르죠 뭐 다 다르죠 특히 이제 경제 프로그램은 MBC 이게 하나잖아요 누가 와서 해줘요 이걸 작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는 나중에 또 그래서 심지어 다른 방송국 비슷한 경제 프로그램 작가가 와서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박 작가는 출연자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대체 안 되지 휴가 안 되겠다 휴가 못 가죠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안 되겠네 휴가 못 가 호텔 다 알아봤는데 안 돼 안 돼 호텔 왜 알아봐 쓸데없이 데이터 가깝게 아니요 그거 하나 예고해드릴게요 저랑 김현우 소장님이 휴가를 가게 되면요 예고도 하지마 아니 예고할 거예요 그 대체 누가 하냐면 진우 형이 하기로 했어요 뭔 소리야 그건 또 진우 형이 취재해 오는 걸로 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김현우 소장님이 하루 빠지면 오늘은 제가 진행도 하면서 본인이 취재도 해오는 걸로 아이템 하나는 제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10년 만에 이진우의 브리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울 것이다 정말 다시 못 옵니다 제가 브리핑을 며칠 하면 아니 아니요 자문자답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자답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답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취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죠 우리가 또 질문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더 질문해야지 그러면 김치영 기자가 진행하십시오 해봅시다 우리 한번 진행하시고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나요 내가 취재 얼마나 꼼꼼해오는지 보여줄게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도 알죠 아 근데 진짜 며칠 정도는 전설의 브리퍼가 돌아오겠구나 어쩔 수 없이 근데 녹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시스템에서요? 네 지금 시스템은 녹음 안 해도 돼요 지금 시스템은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뉴스 오늘 우리가 취재해서 하는데 어떻게 녹음을 합니까? 그냥 차라리 어제 뉴스 오늘 취재할 수는 없으니까 녹음으로 한다면 진짜 그 여름 휴가 시즌엔 여기 녹음입니다 해서 한 이틀 정도? 작년에 아마 그거 3일 정도 연사들의 책 모의를 해갖고 내보냈었거든요 아예 그냥 사전 예고를 하고 우리 PD 형 표정 봐라 니들이 PD냐? 니들 마블를 계획을 짜네? 끝까지는 표정이 안 좋지는 않아 아니에요 안 좋아요 아니 녹음을 하게 되면 녹음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일단 PD가 훨씬 고생해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거 올리려면 아무때나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고 들어오는 거 다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광고 체크해서 넣어야 되고 주조에 부탁해야 되고 부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부장한테 얘기하면 아휴 또 한숨 들을 거야 한숨 쉴 거 아니에요 녹음하고 뭐 하려고 봐야 돼서 녹음은 쉽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죠 하루나 이틀 정도를 그렇게 녹음을 하고 아예 여긴 녹음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8일은 녹음입니다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고 녹음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녹음이구나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때 요즘에 보면 미니 메시지로 왜 녹음을 하려는 거예요? 왜 녹음을 하려는 거예요? 그냥 휴가 가시라고 그거 재밌겠네 한 5년 전 뉴스 갖고 와서 그 얘기 해드리면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실시간 미니 메시지 들어오는 걸로 같이 소통도 하고요 저희 지금 휴가 와 있어요 이건 녹음이고요 녹음 가서 왜 휴가 가서 왜 들어 방송을 들으신다잖아요 왜 들어요? 아니 나 대신 다른 진행자가 진행을 하는데 그럼 잠이 옵니까? 아 그래요? 잘하지 그래도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매너 없이 잘하는 진행자 몇 명이 있어 다시는 안 쓰지 공동으로 박 작가님이랑 저랑 투엠씨 재미없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진우 형 휴가 가면 이번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진우 형이 너무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진행하면 마음 놓고 가죠 마음 놓고 가죠 그리고 둘이 진행하면 게스트 앉혀놓고 둘이 얘기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나오셨는데 이럴 것 같아서 아니 왜 그런 걸 얘기하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기대치가 높을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이 늘 이제 송경제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아주 높죠 그래서 아 근데 플러스까지 있어서 진짜 쉽지는 않으시겠다 쉽지는 않아요 요즘 청취자분들의 반응 중에 제가 제일 기쁜 것은 이런저런 거 다 브리핑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손에 잡히는 경제의 브리핑은 듣고 나면 궁금한 게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습니다 하시는 분의 반응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해드렸어 제일 좋았어요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나는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개인적으로? 제가 요새 방송 출연하니까 방송 끝나고 나면 이래저래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모니터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모니터라는 게 대개는 그냥 잔소리지 본인의 그거잖아요 잔소리에 대부분 칭찬 없고 하지 말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괜찮은데 그것만 부탁해요 진우 형한테도 엄청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그때 잔소리가 본인들은 한마디씩 하는 거지만 진우 형 하루에 100개씩 들으면 근데 그만큼 저한테 이런저런 잔소리가 안 오기 시작하면 내가 꼰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어디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데 야 니네 이번에 식당 개업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뭐 유리창이 좀 더럽더라 이것만 닦으면 될 것 같아 수고해 이런 얘기 남겨주기 쉬워요? 근데 잔소리하면 삐지시잖아요 잔소리하면? 아니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오래가지 오래가지 거기 남아있어 맺혀있지 아니 근데 되게 요즘에 보면 뭐 팟캐스나 이런데 대부분 하자 1시간 넘었는데 대부분 자를 거야 아마 앞에 저기 뭐 탱 뭐 그거 이제 한 30분 드러낼 것 같고 육군사관학교 이 얘기도 뭐 그래서 끝 끝 잠깐만 제가 며칠 전에 홍광민이 500만원짜리 한국 들어온다 그러면 배터리 검사 받아야 되면 2,990만원 7월부터 5천만원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분 있어요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문보연 책임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님 그 얘기 꼭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배터리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세계 탑이다 그 얘기 꼭 좀 해달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